자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힘전당대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네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을 소윤배라고 그러고 원희룡을 기회주의자라고 그러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다니면서 이거 김건희의 문자메시지죠. 참 이것만 보면 아주 알량합니다. 마치 그냥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망한 것처럼 이게 막장 드라마다 당의 자해극이다. 심리적 분당상태다.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든가 거의 당직자들이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 받아 쓴 것입니다. 망해가는 국힘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서 박근혜가 망해갈 때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는 측천무다. 아주 잘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천무인가 누군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조영 드라마에도 나와요. 여러분 고구려 유민들의 부흥운동을 또 막아서 자기가 황제로 오려고 했던 아주 악질적인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황제죠. 무조, 이름도 무조죠. 무조고 스스로 황제에 올라서요. 공포정치를 했고 많이 유사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반대파를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했고 특히 불량배들이라든가 건달들을 중심으로 한 비밀경찰을 만들어서 상대방 비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승진하게 되면 밀고정치라고 해서 승진시켜주고요. 밀고한 사람들은. 또 여론조작도 했고요. 690년에 이제 국호를 주로 해서 자기가 황제로 등극해서 15년간 아주 악질적인 중국 역사에서 공포정치와 아주 패악질을 한 황제로 남아있습니다. 근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당황조에 자기가 황제로 올라가면서 당황조에 종친과 구대시를 몰살시키고 토사구평시켰고요. 마녀사냥까지 일삼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조정의 신하들이 출근할 때 가족들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외척정치로도 유명합니다. 무시들이 군벌기조를 형성해서 등극해왔고 외척정치 그리고 공포정치로 유명한 이 사람을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리앙뚜아네트 보다 비교가 안 되겠죠. 즉천무으로 비유했습니다. 구당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천무에 대해서 적자의 지위를 빼앗을 때 구당서에 나오는 겁니다. 목구멍을 바짝 조르고 갓난아이들의 숨통을 끊었으며 죄인의 시체를 젓갈에 담그고 아주 잔인한 얘기입니다. 후비의 뼈를 잘게 부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축천무으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가 축천무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김건희를 축천무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축천무으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략하게 더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대하던 일들이 발생했죠.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탄의 청문회를 19일과 19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26일 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국민의힘 사람도 다 퇴장했고요. 김건희와 최은순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19일과 26일 김건희, 최은순은 26일로 추석하는 것으로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임선근까지 또 나와요. 39명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퇴장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130만 명 이상이 탄핵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곽규택 오원이라는 사람이 잠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볼까요?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죠. 나머지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전쟁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해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안건이 윤대통령 간핵소추안 끝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했다. 청원 10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낸 길하면서 안권상정에 조성노동당 담화가 청구된 것은 아니지 의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한 사람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다.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 과거에 국가보안법 다 집어넣었죠. 전두환 시절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규태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국가보안법에는 이적 행위가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데 김여정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중대가 돼서 그럼 130만 명의 국민들은 김여정 지시를 받은 겁니까? 이거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정청래 위원장이 이 말을 맡고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북한의 지시다. 국회의 모독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곽규태 의원 한번 찾아보세요. 이의적 행위 또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민주화운동 사람들이 처벌받았었는데 하여튼 이건 북한의 김여정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김여정이 오다 내려서 국민들이 130만 명이 거기 사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걸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하여튼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한 건데요. 위원회는 청원이 해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90일 이내에 이게 처리하게 돼 있어서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19일 청문회 다음 주 금요일이죠. 19일 청문회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 부서실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건희와 치은수는 26일 날 채택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도 오늘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이 얘기할 텐데 이 사람도 19일 26일 다 출석받았습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청원심사를 최장 15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26일 날 하고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가을에 탄핵정국 19일부터 시작하는 국회의의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탄핵정국이 시작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사위의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충분히 자료조사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국민 재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의회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의회의 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하라 그러면 바로 가요. 우리도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이번 22대 국회에서 세워줄 것을 강국하게 요청합니다. 11월 말까지 19일 날 26일 날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그래서 부족하면 또 증인 채택하고 김건희 안 나오면 잡으러 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또 잡으러 가고 그래갖고 김건희 출석시켜야 됩니다. 그 민낯을 국민 앞에 보여야 됩니다. 최은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름 올라있는 사람들 다 줄줄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바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탄핵안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거부한다? 그럼 국민의힘도 같이 사실상 탄핵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탄핵이 시작됐다.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 여론과 압박으로 국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이 아마 분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구가 되든 간에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6년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새누리당이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드니까 바로 이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오기도 했고요. 이것은 명확 관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고삐를 바짝 민주당에서 바짝 조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탄핵이 추억 배 Ouring 大家好 저는 비otic unc Ba